안녕하세요 이다이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이관문 프로켈 공략 영상입니다. 처음에 프로켈의 한염체를 무력화함에 따라 랜덤한 한 명한테 선이 이어지고 그 선과 연결된 사람은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부로 이동하게 되면 총 피 160줄에 해당하는 프로켈이 나와있고요. 프로켈은 주기적으로 방어구 파괴라는 디버프를 거는데 받는 피해량이 증가되는 디버프에요. 따라서 내부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프로켈의 데미지가 강해진다는 거겠죠. 저 디버프를 없애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프로켈의 한염체를 한 번 눕힐 때마다 12시에 생성되는 포탈을 이용해서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쌓여있던 방어구 파괴 디버프가 다 사라집니다. 내부의 프로켈은 상태이상이 걸리는 구간과 안걸리는 구간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상태이상이 가능할 때를 PVP 모드, 상태이상이 불가능할 때는 PVE 모드라고 칭하겠습니다. PVE 모드일 때는 돌짐배기, 단검으로 하는 기습공격, 공의 연무, 세가지 패턴이 내부 쿨이 없는 한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PVP 모드는 카운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몇가지 패턴이 강화가 되며 마지막 45줄 이하일 때는 일부 패턴의 횟수가 증가됩니다. 노말인 경우에는 점토폭탄이 사용이 가능해요. 상대방의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상당히 늦추기 때문에 프로켈한테 던지면 딜타임을 상당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빠른 템포의 전투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공격을 했으면 그 다음에 프로켈의 모션을 보고 딜을 넣어도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때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설명할 모든 패턴이 마찬가지지만 이어지는 패턴이 랜덤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히트앤런 방식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돼요. 프로켈의 기본 공격입니다. 바닥에 출혈장판 연속 소환. 피격시 일정 시간 동안 상당한 출혈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피자 패턴 3회입니다. 근접해서 피하면 쉽습니다. 전방 레이저 속입니다. 가슴으로 길을 모으는 모션이 보이면 재빠르게 좌우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창 던지기입니다. 투창작을 취하면서 최대 창을 4번까지 던지는데 근접해서 피하면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검 2번 휘두르고 장판 공격입니다. 검을 2번 휘두르며 동시에 주변에 회전하는 작은 칼날들을 소환합니다. 이때 빠르게 보스의 정후방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딜타임으로도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방의 사슬뿌리기 패턴입니다. 이 사슬은 총 2타로 구성되어 있고 2타의 피격시 찌르기가 랜덤으로 나오며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5연속 정령포. pvp 모드일 때는 유저를 따라오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해서 안전자리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4두룡격 후 찌르기. 4두룡격의 피격시 암흑상태에 걸리고 또한 pvp 모드에서는 찌르기가 캐릭터를 따라가니까 후속 다에 유의하셔야 돼요. 발차기 후 검 휘두르기. 이후 찌르기까지 나옵니다. 좌우 단검, 단검, 검 찌르기. pvp 때는 검 패턴부터 유도가 되니까 후속 타에 유의하셔야 돼요. 백스텝 점프 후 내려찍기. pvp 때는 백스텝 그리고 중간에 창을 한번 던지고 다시 내려찍습니다. 연속 내려찍기. 최대 3회까지 내려찍기를 합니다. pvp 모드일 때는 내려찍은 자리가 터지는데 4회까지 터집니다. 유의하셔야 돼요. 창 발도 모션입니다. 창을 꺼내들어 발도 모션을 취한 다음에 잠시 뒤 프로켈이 캐릭터와 일직선상의 뒤쪽으로 순간이동해서 캐릭터를 창에 꽂아 패대기를 두번 친 다음에 넘어진 캐릭터 위치로 내려찍습니다. 이 내려찍는 공격의 피격시 방어급하게 디버프에 걸리기 때문에 좌나 우쪽으로 기상기를 써주시면 피할 수 있습니다. 검 발도 모션입니다. 프로켈이 발도 모션을 취하면서 돌진형 공격을 하는데 이때 칼을 들고 있는 손쪽이 크게 터집니다. 따라서 프로켈이 칼을 쥐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켈의 체력이 45줄 이하일 때는 돌진 공격을 연속 두번을 하니 프로켈을 주시해주셔야 하며 상태의 상기로 두번째 돌진을 캔슬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카운터가 가능한 패턴 3가지입니다. 순간이동, 당검배기입니다. 프로켈이 순간이동을 하며 캐릭터의 후방에서 기습공격을 최소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합니다. 가능하면 치시는게 좋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피격시 암흑상태가 되며 마지막에 돌려배기를 하는데 전방으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으면 기절까지 걸려요. 공의 업무 패턴입니다. 패턴이 시작시 바로 카운터가 가능하며 창에 올라탄 뒤 약 2초 뒤에 유저가 있는 방향으로 내려 찍습니다. 피격시 기절이 걸리고요. 이후 다시 전방을 향해 돌진형 공격을 하는데 PVP 모드일 때는 유저가 있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니 후속타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짧은 돌진배기입니다. 이 패턴은 시작과 동시에 카운터가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패턴입니다. 첫번째 즉사기 끝 패턴입니다. 프로켈이 다수의 분신을 소환을 하며 유저를 향해 돌진자수를 취합니다. 이때 분신들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분신도 차례대로 돌진을 하고 이와 동시에 유저를 바라보던 본체 프로켈 또한 유저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데 돌진형 공격에 피격시 감금이 걸리며 이후 이어지는 차원배기에 피격당하게 됩니다. 보통 시정을 사용해서 패턴을 피하거나 본체의 전반 기준으로 멀리 도망가며 생존이 가능한데 체력이 45줄 미만일 때 연속 두번 나오니 시간정지 물약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즉사기 끝 패턴입니다. 프로켈이 보라색 일직선에 검기 공격을 3회 한 후 창을 던지고 회전배기를 합니다. 이는 PVP 모드일 때만 등장하는 패턴이고 시작과 동시에 하는 검기 공격은 피격시 방어 급하게 디버프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검기 공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상태의 이상 공격을 하여 패턴을 중간에 캔슬을 시켜주거나 검기 공격이 끝난 후 향 던지기가 나왔을 때 시간정지 물약을 사용하시면 생존 가능합니다. 동결 패턴입니다. 프로켈이 손을 들어올리며 푸른빛의 기를 모읍니다. 이후 전범위에 빙결을 걸기 때문에 각성기나 회피기 같은 상태의 이상 면역기를 사용해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체력 회복 패턴입니다. 프로켈이 손을 들어올리며 노란빛의 기를 모으는데 이때 무력화 중짜리, 핫짜리 스킬 약 2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그로기 상태가 되며 이 무력화의 실패시 체력을 회복합니다. 하드에서의 변경 사항입니다. 패턴 분석에 앞서 하드에서는 가장 큰 변경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드에서는 점토폭탄이 먹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말에서는 40조에서만 등장하던 암흑기사가 155줄 부근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내부 진입 직후에 한 번, 40줄 부근에 한 번, 총 두 번의 암흑상태에 걸린다는 걸 유념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드 PVP 모드의 프로켈은 즉사기급 패턴인 보라검기, 창, 회전배기 패턴을 사용할 때 랜덤으로 두 종류의 상태 이상에 면역됩니다. 이는 몸에 나타나는 색깔이나 디버프 창을 보고 알 수 있는데 머리, 팔, 발 계열별로 한 종류만 면역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빙결 스킬과 선광폭탄, 그리고 수면폭탄을 챙겨 즉사급 패턴을 끊어주는 형식입니다. 패턴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정류용포의 개수가 많아지며, PVE, PVP 모드 상관없이 유도됩니다. 사명속 피자 장판 시 외부에 보라색 테두리가 생깁니다. 밖으로 나가면 경직되며 큰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반격 패턴이 추가되었습니다. 실패시 부채꼴 모양의 장판을 사용하는데 기절이 걸리니 근접 캐릭터의 경우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검 두 번 휘두르고 270도 장판 공격 패턴 시 장판 공격을 캐릭터에게 유도를 하며 한 번 더 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격 시 기절입니다. 전방 사슬 공격 시 2타와 함께 전방으로 칼날이 날아갑니다. PVP 모드일 때 제자리가 아닌 이동을 하며 창을 던집니다. 좀더 유도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유의하시며 피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터 단검 기습 공격 시 2타 이후 부메랑이 날아다닙니다. 피격 시 암흑입니다. 노말과 하드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공의 염 패턴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창으로 찍는 패턴이 있고 창 끝에 서 있는 상태에서 덤블링을 하면서 내려오는 공격이 있어요. 덤블링을 하지 않고 유저를 향해서 바로 내려 찍는다? 그러면 부채꼴 형태의 공격을 한 후 유저를 바라보면서 돌진 공격을 한 번 합니다. 덤블링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금폭 그리고 원폭을 시전을 해요. 가까운 곳이 한 번 터지고 먼 곳이 한 번 터집니다. 따라서 덤블링을 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일정 거리 밖에 있다가 안쪽이 터지는 걸 본 다음에 그 터진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안전합니다. 이후에 돌진형 공격은 안 나와요. 이 간문 내부는 사실 자잘한 패턴 숙지보다는 실전이 매우 중요한 던전입니다. 숙련이 되기 위해서는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